다음 조건을 보고 비밀번호 4자리를 구하시오 ㄱ 끝의 두 자리 수는 십 육이다 그럼 4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러는데 끝의 두 자리는 십 육이 되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십구이다 자 여기 x라고 y를 합시다 x 다하기 y 다하기 1 다하기 6은 십구 십구 그러면 x 다하기 y는 7 우변을 이어가면 12가 됩니다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에서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의 합에서 그러면 x 다하기 6이죠 100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의 합을 빼면 그래서 100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의 합을 빼면 7이다 이렇게 되네요 x 마이너스 y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니까 유하면 5가 되죠 5 우변으로 이어가면 2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 2x는 14 x는 7 x가 7이면 y는 5가 됩니다 비밀번호 4자리는 x7 y5 7516이 됩니다